오늘 여기서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출동한 명탐정 로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해요. 궁금해? 내가 무시무시한? 야, 주인공은 나라고! 오늘 아주 큰 사고를 칠 거야. 큰 사고 칠 건데. 아, 놔. 몰입이 깨지잖아. 엔지, 다시 갈게요. 아, 나 대사를 까먹었잖아. 자, 오늘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야. 심장이 뜨끈뜨끈하지? 다들 기대해. 오, 내 칼 어디 갔지? 칼이요? 저기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줄까? 야, 저기 칼 못 봤냐? 칼을 찾고 있나? 칼 여기 있는데? 이제 곧 해가 질 거야. 준비는 끝났어. 나도, 나도. 어디 무섭겠지? 해가 진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넘어간다. 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응? 해가 드디어 꼴가닥했어. 자, 이제 무시무시한 파티를 시작하지. 자, 손님 받을 준비 완료. 요령들아, 너무 나댔지 마. 어때? 분위기 무시무시하지? 자, 손님들 입장하십니다. 어머, 아주 근사하네요. 분위기가 무시무시하게 좋아. 내 디자인 어때?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 난 지옥에서 온 로미티티나. 로미티티나님. 간식을 제때 안 주는 집사를 처단하러 왔다. 처단하라, 처단하라. 집사는 간식에 야박하다. 인정하니? 인정했다고? 응. 어, 일단 조용히 해봐. 각서 쓰고 지장 찍자. 됐다. 다시 파티장으로 출동. 출동. 간식 막 아끼고 안 주면 혼내주러 간다. 집사들아, 알았지? 다음엔 누굴 처단하지? 이번 타겟은 너다. 죄 없는 글이 처단하면 지옥 간다구. 베개해. 성냥 하나에 백만 원. 그렇게 비싸게 팔면 지옥 간다구. 베개해. 사탕 주세요. 사탕, 사탕. 사탕 안 주면 안 가요. 사탕 안 주고 도망간다. 자, 줄을 서시오. 사탕 나눠 줄게요. 사탕은 이빨 써가. 사탕 준다니까. 내가 다 먹는다. 완전 럭키둥이잖아. 늦가오나? 도망가야지. 야, 내 사탕 내놔. 나 아직 사탕 못 받았는데. 내년 할로윈에 만나요. 진짜 끝났어? 우리랑 단둘기자. 나아. 아